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쿨 프랑스어 왕초보탈출 2탄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순서는요. 첫 번째, 수강 대상 두 번째, 강의 구성 세 번째, 강의의 특징 그리고 네 번째, 수강 효과 순입니다. 먼저 수강 대상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왕초보탈출 2탄을 수강해야 하는지 첫 번째, 왕초보탈출 1탄을 들은 수강생들은 왕초보탈출 2탄을 계속해서 들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프랑스어의 문장구조 동사변형을 이해하고 계신 분 기본적인 문장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 이 동사는 동사변형이 이렇게 됐었지 어느 정도 이해가, 이해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왕초보탈출 2탄을 들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프랑스어를 보다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왕초보탈출 2탄 들으시면 되는데요. 1탄에서는 우리가 뼈다를 세웠다면 2탄부터는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모두 수강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자, 지금부터 바로 설명 드릴게요. 왕초보탈출 2탄은요. 1탄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지난 시간 떠올리기, 미션, 오늘의 학습 내용, 대화로 말해보기, 미션 확인, 그리고 표현 더하기 총 7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오늘의 주제, 오늘의 숫자 파트인데요. 2탄에서는 자료 화면이 이렇게 노란색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하나씩 오늘의 주제가 주어지고 오늘의 숫자를 배워나갈 겁니다. 우리가 1탄에서 1부터 25까지 배웠기 때문에 2탄에서는 26부터 배워나가겠죠. 2탄이 끝날 때는 더 많은 숫자를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지난 시간 떠올리기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강의에서 핵심, 알짜배기만 골라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복습하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복습 안 해오시면 안 되겠죠? 수강효과가 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늘 복습을 꾸준히 해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미션 파트에서는 오늘의 핵심 문장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미션 확인에서 우리가 이 한국 문장을, 한국말 문장을 프랑스어로 바꿔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번째, 오늘의 학습 내용에서는요. 핵심 내용들을 재밌고 즐겁게 말하기 수업으로 풀어나가는 시간이 될 거고요. 대화로 말해보기에서 우리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볼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프랑스에 건너가서 사용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문장들로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미션 확인에서 우리 한국말을 프랑스어로 풀어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이 미션 확인을 통해서 아, 내가 이번 강의에서 이 정도 구수할 수 있게 됐구나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표현 더하기 파트가 있는데요. 1탄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짧은 표현들을 배웠다면 2탄에서는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발음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나 음료 명사들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생님, 그럼 강의 특징은 도대체 뭔가요? 시원스쿨 프랑스어 왕초보 탈출 2탄만의 특징이 뭐죠? 하시는 분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순한 문장에 디테일을 더하는 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1탄은 뼈대를 세운다고 그랬죠? 2탄에서는 4를 계속해서 붙여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문사도 배울 거고요. 부사도 배워서 조금 더 자세하고 긴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우리 강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꼭 필요한 내용만 집중력 있고 확실하게 배워나갈 겁니다. 2탄이라고 해서 더 방대한 내용을 배우거나 어려운 내용을 배우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의 주제로 정해진 그 핵심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복습을 해줄 수 있겠죠. 세 번째, 활용도가 높은 표현으로 엄선한 예문과 대화문으로 리얼 프랑스어 트레이닝! 자, 여러분 대화문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배운 강의를 토대로 정말로 프랑스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자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보고 대화를 해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습득하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다양한 의문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리고 부사를 활용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나는 자주 한다, 나는 항상 한다와 같은 긴 문장을 여러분들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강의 특징 네 가지 알려드렸고요. 그럼 수강효과가 뭔가요? 이거 배우면 저한테 좋은 게 뭐죠? 하시는 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군동사 및 3군불규칙 동사를 활용해서 말할 수 있다. 자, 우리 1탄에서는 1군동사를 중심으로 배웠다면 2탄에서는 2군동사와 3군불규칙 동사를 중심으로 배워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군, 3군동사 활용해서 대화,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숫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배워온 숫자를 통해서 나는 몇 살이야? 너는 스무살이야? 그는 서른 살이야?와 같은 나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사물의 위치와 소유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와 같은 위치 표현 그리고 이것은 나의 책이다, 이것은 너의 가방이다와 같은 소유를 나타낼 수 있는 문장들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대의 인적사항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너의 국적은 무엇이니? 너의 주소는 무엇이니?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와 같은 인적사항을 물을 수 있고요. 물어봤으면 대답도 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대답도 능순눈란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날씨가 좋다, 날씨가 흐리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바람이 분다와 같은 다양한 날씨 표현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는 게 이번 2탄의 수강 효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강 효과까지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왕초보 탈출 1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왕초보 탈출 2탄에서야말로 진정한 프랑스어의 맛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 클라라와 함께 왕초보 탈출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곧 만나요!